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약간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영상으로는 못 만들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DP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온이랑 라이젠을 각각 사용을 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TDP를 마치 CPU나 그래픽카드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TDP랑 전력 사용량하고는 엄밀하게는 다른 겁니다. TDP라는 건요. 전기에너지가 전기장치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얼마만큼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전기장치가 작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열이 이제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제온은 TDP가 130W인데 이제 라이젠 같은 최신 CPU는 65W 정도니까 제온을 쓰면은 전기세 폭탄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온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CPU인 만큼 라이젠 같은 것보다는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기세 폭탄 맞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온 E5-1650이랑요. 그리고 라이젠 3 3300X를 비교를 해볼 건데 오늘 사용된 부품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은 메인보드, CPU, 램 이렇게 세 가지 빼고는요. 나머지는 똑같은 부품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먼저 제온 쪽 부품인데요. CPU는 제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나왔었던 제온 E5-1650입니다. TDP가 130W짜리예요. 공정 노드는 32nm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기본 클럭은 3.2GHz지만 오늘은 4GHz로 오버클럭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오늘도 중국의 화난지라는 제조사의 X79ZD3이라는 메인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품을 샀을 때 분량이 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상당히 번거롭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중국산 부품을 사시기 전에는 이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3 20C 메모리 8GB를 2장 꽂아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이젠 쪽입니다. CPU는 라이젠3 3300X입니다. 이거는 TDP가 65W죠. 클럭은 제가 제온하고 똑같이 4GHz로 맞추고 테스트를 할게요. 제온의 경우에는 4GB로 오버클럭을 하면은 클럭 변화가 없이 고정이 될 테니까 라이젠도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인보드는 ASUS의 B350 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전압은 오토로 그냥 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DDR4 8GB 메모리 2장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두 가지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쓸 부품들인데요. 제가 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픽카드는 지포스의 GTX 1060을 사용을 할게요. 여기에 SSD는 삼성전자의 PM871B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워는 6,000원에 사서 계속 잘 쓰고 있는 파워렉스의 전격 500W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할게요. 아 참고로 쿨러는 둘 다 AMD의 레이스 쿨러를 쓰기는 할 건데요. 근데 제온은 나사로 고정을 안 하고 그냥 서머를 발라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만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력 소비량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전력 측정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뒤쪽은 콘센트에 꽂고 그리고 멀티탭을 앞부분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보여드릴 거고요. 테스트는 오픈형 테스트벤치 케이스에다가 각각 출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는 총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완전 아이들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켜놨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D마크 타임스파이를 돌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조립도 다 끝났으니까 결과 보러 가실게요. 자 첫 번째 완전한 아이들 상태일 때의 전력 비교입니다. 아이들일 때는 양쪽 다 그냥 50W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전력계의 맨 윗줄이 이제 시간당 사용하는 와트 단위의 전력입니다. 바로 다음은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틀어봤어요. 보시면은 재원 쪽은 대략 한 90W 정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전 쪽은 한 80W 정도 먹고 있어요. 사실 뭐 영상 재생이야 크게 성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컴퓨터로 유튜브를 갖다가 오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참고로 저 포함입니다. 비교에 넣어봤어요. 10W 차이면 뭐 별 차이는 안 나죠? 자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네벤치 릴리즈 20을 돌려봤어요. 여기서는 재원이 갑자기 200W를 처먹처먹하면서 딱 2배 정도 라이전보다 더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DP 차이보다 더 많이 나죠? TDP는 65W 차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 전기는 110W를 더 먹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재원이 전기 먹는 하마가 맞는데 이게 뭔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실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끝까지 좀 봐주세요. 다음은 3D마크의 타임스파이입니다. 바로 전에 시네벤치가 CPU만 집중적으로 갈구는 테스트였다면 3D마크는 이제 게임할 때랑 비슷하게 CPU랑 GPU를 같이 갈구는 테스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네벤치보다는 양쪽의 차이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아까 전에는 이제 100W 차이 났는데 지금은 재원 쪽이 250W 정도 나오고 그리고 라이전 쪽은 170W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80W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재원이 라이전보다 이제 시간당 80에서 100W 정도를 더 먹으니까 이거 전기세 폭탄 맞는 거 맞지 않냐라고 하실까 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전기요금표예요. 보시면은 이제 하계랑 기타 계절로 요금표가 나눠져 있는데요. 하계에는 한 달에 300kWh 이하로 사용한 가정은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이 93.9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300kWh만 딱 썼으면은 300 곱하기 93.3 해가지고 한 달 요금이 27,990원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301부터 450 사이로 썼다면은 갑자기 이제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이 187.9원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누진세라고 부르죠. 그럼 만약에 이제 딱 450 정도를 썼다면은 450 곱하기 187.9원 해서 한 달 요금이 이제 84,555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450 초과인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킬로와트 시당 요금이 280.6원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뜁니다. 그런데 보통은 300에서 450 사이 구간에 있는 가정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재온으로 타임스파이 돌릴 때 전력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250와트 정도를 먹었는데 이게 시간당 소모하는 전력이니까 내가 진짜 게임을 좋아해서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계속 게임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2500와트를 먹을 거고 그리고 한 달에 30일이면은 75,000와트겠죠? 이거를 킬로와트시로 한산을 하면은 나누기 1000을 해야 되니까 75킬로와트시를 거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아까 요금표에 있었던 두 번째 구간에 킬로와트시당 요금인 187.9원이랑 곱하면은 한 달 요금이 컴퓨터 재온으로 했을 때 14,092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온으로 게임하면은 한 달에 요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젠은 얼마 나올까요? 똑같이 계산하면은 한 달에 9,582원 나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4,510원이에요. 이제 한 달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게임만 주구장창해도 전기요금 차이가 5,000원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나요? 보통은 하루에 한 5시간만 한다고 하면은 한 달 요금 2,5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이 한 달에 전기를 450킬로와트시를 넘게 써서 우리 집은 매달 누진세 폭탄을 맞고 사는 아까 전에 요금표의 세 번째 구간에 있는 집이다라고 해도 하루에 10시간 게임했을 때 기준으로 재온은 2만 1,045원 나오고요. 라이젠은 14,310원 나와서 7,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사실 텐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고압선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전기를 보낸 다음에 아파트 배전반에서 이제 강압을 한 다음에 각 세대로 나눠주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용 전기요금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표보다 한 20% 정도 쌓아요. 그러면은 아까 계산한 요금보다도 더 차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5,000원도 차이가 안 나는 거면은 전성비를 따질 이유가 뭐 딱히 없지 않을까요? 전성비는 뭐 스마트폰 같은 이제 전력을 아주 극도로 적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나 조금 중요하지 일반 PC에서는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요금에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게다가 TDP가 이제 130W라고 해가지고 1년에 요금이 뭐 한 몇십만원씩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TDP가 이제 전력 소모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oria wri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